성룡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바로 우리 앞에 성룡이 있다 한국의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이건 내 작은 회사입니다 내가 볼게요 세계 곳곳에 자리한 성룡사무실 가운데 홍콩은 가장 중요한 신장부 와 여기 도도 사무실 안팎으로 온통 성룡팬들의 흔적이다 다만 여긴 이름만 들어도 황송환 세계적 스타들의 사인으로 벽을 둘렀다 그리고 그 중엔 반가운 얼굴도 찾을 수 있었는데 아 우리 둘이 고아도 있고요 지금 시선생님 아직 안졌대요 아직 안졌대요 다시 며기니라 다 재혼아 황엘라 한당 희선 지금 옛날에 안 똑같아 댄싱 안 돼 술 먹기 많아서 좋은 왕 그리고 축하드레이션 혹시 너희 남자면 내가 도와줄게 장량꾸러기 같은 성룡 이거 전롱차 도시 이거 다행용의 차예요 스페셜 버전 스페셜 버전 스페셜 버전 유독 이 차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각별하다 일본의 한 자동차 업체가 성룡만을 위해 특별 제작한 성룡카 제작한 성룡이 제작한 성룡이 여보세요 제작한 마크가 있어요 자동차 회사 엠블렘 대신 엔진도 룡이 꺼 힐에도 룡이 꺼 심지어 타이어에도 룡이 꺼 이렇게 사방에 써 있으니 잃어버릴 염려는 없겠다 그런데 이런 자동차가 성룡에겐 수십 대나 된다니 또 한 번 성룡이란 이름이 가진 막강 파워를 실감하게 된다 그런데 볼일이 급했나? 대뜸 화장실이라니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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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되죠 가장 평범한 곳에서 발견한 비범한 성룡의 모습 화장실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직접 작성해서 붙여놨던다 영웅의 본색은 영화와는 달랐다 쿵호 영웅이 화장실 안내문을 쓰고 신문 스크랩을 붙이다니 믿기지 않는다 그래도 직원들에겐 인심이 후하다 냉장고에도 직접 작성한 안내문을 붙여놓은 성룡 웬만한 주부보다 알뜰한 그가 선뜻 내게 냉장고 문을 열어주는데 다 먹어도 돼요? 하나 아니나 다를까 하나만 먹으랜다 결국 성룡의 본색은 짠돌이 사실 성룡을 보는 것만도 기적이다 그랬다 이미 2010년까지 스케줄이 짜여진 그가 촬영에 응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파스와 연고 세트 이 분이 너무 좋은데 이 분이 매주면 이거 이거 정말 특별해요 그런데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것 또 하나는 절약정신 특촐한 성룡에게 안성맞춤 선물인데 자동차 안전벨트를 재활용한 신환경 가방 성룡이 웃는 걸 보니 맘이 놓인다 그런데 그때 절약하는 게 습관이 된 성룡 그런 모습이 신기하기만 하다 성룡이 내내 서둘렀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성룡의 차를 타고 다음 일정에 동행했는데 자동차가 최고입니다 저 차 타고 나가면 다 성룡인 줄 알겠네 그렇죠 차 너무 잘 타요 자동차 경주에도 참가할 만큼 운전실력도 수준급인 성룡 그래서 운전도 꼭 직접 한단다 어쩌면 내가 성룡차에 탑승한 첫 번째 주인공일지도 모르겠다 바삐 도착한 곳은 홍콩섬과 마주보는 구룡반도의 끝자락 이곳에서 바라보는 홍콩섬의 모습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감사합니다 그 풍광을 배경으로 촬영이 진행된다 꽤 무거워 보이는 창을 능숙하게 휘두르는 성룡 대체 뭘 찍는 걸까? 지금 너는 뭘 찍는 거예요? 지금... 교통, 도로, 안췬 공유 광고? 네, 공유 광고 저는 공유 광고 성룡이 열심히 휘두르는 저 창과 도로 교통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성룡의 창은 휙휙 계속 돌고 돈다 그러다 이 순간 그의 낮빛이 좀 흐려졌다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않은 모양인데 러시아워3 촬영 때 다친 허리가 아직 말썽인데다 35도가 넘는 후경까지 제아무리 성룡이라도 오늘 촬영은 꽤 힘들어 보인다 너무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 와중에 촬영장에서 대충 끼니를 해결한다 오늘 처음 먹는 식사다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다 성룡이 가는 곳엔 어디나 팬들이 몰려든다 세계적인 명성에 비하면 초라한 식사지만 성룡은 이마저도 부담이다 간단해 보인 촬영이 끝날 기미가 없다 흘러내린 땀에 분장만 고치기를 수십 번 그러던 중 포착한 성룡의 또 다른 습관 자 보세요 곁에서 지켜본 스태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성룡을 만나기 전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성룡 화장실 위생, 에너지 절약,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성룡과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습관 그야말로 성룡의 재발견이다